1.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5.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6.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7.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8.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9.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10.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11.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3. 고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수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래. 14. 골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15.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5.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6.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커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7.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8.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19.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1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1.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21.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22.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23.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24.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5.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25.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26.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일게 하라. 27.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8.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0. 농사님의 정지EL 30. Pennوا 30. Wohn 아멘